터틀! 포켓터틀이 이상해요! 아니, 터틀이 길을 찾지 않고 빙글빙글? 포켓터틀도 도무지 라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아니, 터틀이 카드를 읽지 못하네? 포켓터틀, 너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로 컬러 센서의 정확도를 높여주세요. 터틀과 포켓터틀의 화이트 밸런싱 방법이 다르니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방법을 확인 후 실행하세요. 아니, 이 녀석들은 켜자마자 빨간불에 삑삑 소리까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은 배터리 충전! 배터리를 빵빵하게 충전하면 이상증상 일시의 해결!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